올 상반기 벤사의 단기 순이익이 신용카드 IC단말기 교체 비용 등 일회성 요인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13개 벤사의 단기 순이익은 9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.1% 감소했습니다. 지난 7월부터 신용체크카드 IC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존 단말기 교체 비용이 24.7% 늘어났기 때문입니다. 단말기 교체 비용 증가로 영업비용은 1조 316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1,188억 원 늘었습니다.